네 안녕하세요 마이큰티클입니다 2022년 1월 2주차 공모주 실건주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주차 일정을 보면 스펙이 있고요 오토엔 공모가 있고 K옥션 있고 에드바이오텍 코넥스 이전 상장이 하나 있죠 에드바이오텍은 주가가 좀 주저앉는 경향을 보이는데 7,000원 8,000원이니까 공모가 조금 더 주저앉는다 그러면 아예 관심에서 지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스펙과 K옥션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토엔은 수요예측 결과를 좀 보고 비중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요일 수요일 LG 에너지 솔루션 수요예측이죠 아마 그 다음 주 하요일 날 공모 청약이니까 17일 날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전에는 기사로 공모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3주차 때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단순히 봤을 때는 무슨 연예기획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메타퍼스 관련주입니다 VR 관련주에 가지고 메타퍼스로 지금 테마라고 읽혀 있고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변환기 생산업체인데 수소전기차의 필수부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둘 다 좋죠 일단은 업종 테마가 좋긴 한데 공모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500억 이하 둘 다 중소형 규모 정도고요 일단은 청약에서 많이 받아야죠 일단 받는 걸로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테마는 좋은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주차 실건주 일정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자연과 환경, 이어플로우 그리고 SL바이오닉스 주주선이죠 여기 보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실건이 낮는데 6만주 정도 낮고요 금액이 학점가가 1900원인데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증권사가 또 상상인 증권이죠 없죠 일단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주가는 조금 많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급등을 해가지고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학점가가 1900원에서 3055원이면 한 50% 6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좀 찾아보니까 대선 테마주 대선 후보랑도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한 달이 걸쳐서 그런 거죠 좀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가는 게 어차피 계좌도 없고요 혹시나 나머지 종목들 월요일날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간 1월달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안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공모 시총이 한 70조 공모가 기준은 한 7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 한 140조, 150조, 100조 기사들 많이 나오죠 CATL이죠 닝더스다이 시가총액이 한 240조 그렇다 그러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70조니까 충분히 갈 만한 그게 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들리는 얘기로 구독자분들이 알려준 걸로 보면은 LG에서를 다니는 분들이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 미달이 거의 안 났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위기를 회사 분위기를 일정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